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려 알아 돌리자 장난이야 뭐야 알아본다 이거 5성이 어디서와라 아 진짜 씨베 지면 안된다 무조건 지금부터 연습방 다 오늘 지면 방중이네 진짜 오늘 지면 방중이네 진짜 여기서 이제 연습하죠 잠깐만 먹어서 가져올게 네 형 형 아까 탕수육 3시정도에 시켜서 먹었었는데 남겨서 남겨놨거든 형 진짜 존납 불쌍하지 않냐 냄비에다 키팅해놓고 아 아 아 진짜 이게 무슨 아프리카 최고의 미래야 미니언이 간다 여기가 담백하게 먹으면 occasionally 더워 별로 어렵지 않는 것 같다 네 맛있는데요 저 밥 언제 먹었냐. 밥 먹고 싶게 형이. 저는 점심밖에 안 먹었어. 맛있게 아니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이고 한 손에 동탈들 으음~~ 아 종서 고맙다 놀이면서 성공했어 자 아 고맙다 야 종서야 고맙다 야야 그렇게 우리아라 이뤄가지마 코웅 안되잖아 코웅이 안되는데 무슨 그게 그런건 솔직히 원구 잘못 아니냐 무리안들겨 야 시프터 암쳤어 지금 아 원래 원딜이 따라 들어가줘야되는거 맞긴 한데 맞아 그건 맞은데 들어가요 이게 루시안 브라움 아니냐 진짜 깡패야 아 형 찬나를 한번 딱 쳤으면 잡았을텐데 어 찬나를 뿌리거든 잡았다 잡았다 이게 루시안 브라움 아니냐 진짜 잔나가 루시안 브라움에 대해서 상식이 좀 없네 거리를 주네 확실히 서포터가 잘해주네 원구 브라움 잘해 브라움 거의 뭐 세계 최강 아니니까 시바 시바 존나 못하면서 근데 이게 원래 서포터가 잘해야 그 이기고 들어가 잘한거지 자 원구야 잘하자 진짜 승률 지금 20% 되잖아 근데 그거는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뭘 못해 시발 니가 못했지 형 존나 쐈으면서 뭐 뭐냐 위에 뭔가 같은데 땡기라 땡기라는데 짜오가 라인 당기라는거 같아 이거 잔나 노플이니까 짜오랑 잔나 포커싱 하죠 한참단 노플 공포에 4분 bf 간다 잡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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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오케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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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지금 방종한다 진짜로 와랑파이널 지금 방종합니다 진짜로 아 무빙이 없어 아 형님 얼마있어요? 나 1,440원 bf감 뽑고가죠 아 아 아 대포는 놓치면 안되고 크긴 크더라 이게 대포를 안 놓쳐도 소셜 하나 더 샀거든요 야 너 먹고싶은거 하나 시켜라 형이 지금 카드로 그거라 지금요? 지금 말고 이 상황 지금 시켜놔 응 먹고싶은거 하나 시켜 형은 뭐 드실거에요? 내가 안먹어 야 씨발 먹고싶은거 다 시켜 씨발 와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야 템 안 샀어 씨발 아 이거 템 아 아 저도 못 봤거든요 야 못먹고 피우신게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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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와 아 11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흑노무볼 아 형님 1111개 감사합니다 게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먹고싶은거 하나 형님 형 가리도 들고 네 형 몸으로 피우신해라 이거 몸을 막아라 이거 시스 아 아 아 이거 다 먹으면 40개 가기였는데 아 형 터졌어 이미 시케리간다 진짜 잔나가 아직 노플이라서 한번 더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정글 상대 정글 네 형님 그냥 무조건 앞대시로 들어가면 제가 什么 앞대시로 들어가면 Kane 뭐가 뭐냐면 회오리를 맞을 때 충용이 안돼 Sae 무빙으로 피 하셔야죠 아니 앞대신데 어떻게 피해 무빙은 무빙이지 딱 앞대시로 하고 바로 무빙은 해봐주 ven 야 이게 이게 preferably 너잔나 회오 employer ang 번 쫙 웅고تم 웅군님 말 믿고 과감하게칫 웅구요 와 그래 자 형 치흥님 감사합니다 치흥님 감사합니다 피지 내려와요? 피지 내려오는거 보였어요 별풍 달달하네 용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야 피지온다고 못들어였냐 여기있어? 3대2도 이길거 같은데요 오늘 지면 방종이네 진짜 오늘 지면 방종 근데 2명이서 용을 먹는건가 짜워 전상계 아니어서 던집왔네 아 피지왔네 알면서 반복자 일단 유도해 반복자로 지렸다 개지렸다 잡았어 야 저거까지 될려나? 어거지로? 용가자 용가자 이거 미드에서 또 쌈났거든요 미드암 뭐죠 오늘 지면 방종간다 진짜로 형들 뭐시킬까요? 보겸이형이 아무거나 다 시킬건데 마음대로 시키고싶으면 다 시켜요 5천원 미만으로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마음대로 시키고싶으면 다 시켜요 5천원 미만으로 아우 지금 먹고싶으면 시켜요 그냥 깐쇼새우 이런거 시키면 될거 같은데 네 인스테블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제일 많네요 여자가 제일 많네요 야 이거 뭐하냐 이리얼 미쳤냐 야야야야야 피가 없어 피가 형 저 저만 있고 잔나노플이거든요 딸 수 있을거긴 한데 내가 만화가여서 청렬이거든 딱 잔나무통 잡죠 잡았어요 아아아아 야야야 나 혼자 먹었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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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따당 따당 깔끔 오늘 지면 방종간다 진짜 진짜 오늘 지면 진짜 나 방종간다 진짜 압니다 여러분들 진짜 컨트롤 존나 좋고 오늘 자면서 진짜 확성 많이 했어 진짜로 확성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나 오늘 지금 방종갑니다 진짜로 노사람 원구 데리고 갑니다 진짜로 진짜로 원구님이 다 하셨는데 노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안되거든요 아 미안하다 원구야 잘하자 진짜 아모라 시켜 근데 원구 평소에 하던거 보면 사람아니야 잘하자 진짜로 아모라 시켜 아모라 시켜 아모라 시켜 아모라 시켜 아모라 부담원 시켜 마라포션 3개 썼다 오늘 지면 진짜 방종갑니다 진짜로 나 오늘 진짜 진짓갱 갑니다 4티어는 4티어 80%까지 찍는다 오늘 맹기가 느껴지는군 어제 계산했는데 원구랑 내가 새벽에 몰래 3연패 하면서 계산했거든 보겸이 형이 다이아 갈려면 지금부터 몇연승해야되는지 48연승 48연승 도파급 연습해야되 진짜로 진기 예배말에다가 탑 CS자이벙이 궁금하거든 샤쿠나소스 KKSJ 저새끼가 또 왔거든 사람아니야 진짜 자칭 다이아원 자칭 다이아원인데 다졌어 다졌어 1승 10패 1승 10패 1승 10패 저보다 심한 사람 아닙니까 저 아저씨 저랑 형이랑 지오는 승률이 몇 나왔었죠 너랑도 많이 졌어 지오는 60패인가 70패 밖에 안되네 빨리 밀어버리자 올라가자 이거 밀자구요? 어 나오지도 않은데 국물도 안나와 잡았자 그냥 봇에서 킬을 최대한 따보죠 저 궁혼인데 뒷치리 한번 아 뭐야 야 야 3대1은 시발 그래 이게 확실히 너도 알겠지만 시메이들 특유의 그게 있어 너도 알겠지만 게임이 버스각이 나오면 게임을 너무 대충 하는게 있어 알지? 지금 루시아는 5킬 먹었으니까 하드캐리 하겠지게 있는데 아 여성끼들이 좀 또 무리하잖아 또 무리한다 이거 잘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어탑부터 부셔있죠 이거 병신 그감이네 진짜 결과는 배우니까 아 참나 공 들어왔네 잡았지 않았어 그래도 미안 잘했다 잘했어 아 야 더 찢어야될거같아 애들 하는거보니까 지금 대충한다 지금 게임 안그냐 샤아쿠 지금 여는에다가 지금 아이오니아야 아이 미쳤어 지금 저 생각만하고 뒤질빨이야 저거 내가 보기엔 그냥 오면 바로 박을게요 사전거리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세요 찢어야돼요 피지일때 안보인다 아이고 바로 들어오세요 아 찼나 보자 아 쪼끼따 뒤에 텔 나와드냐 아이 쪼끼네 트로만 붙여줘라 이거 죽어가다 이거 자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겠어 살면 이래 전면에 있냐 아 근데 이거 쇠압 때문에 죽을거 같다 전면에 있어 아니 일단 일단 형 12분 인피야 끝났어 이거 끝났어 이거 홈빙 장난 아니다 저 빵티형은 2대에서 벌써 싸고 있고 형 대놓고 좀 말해줘야돼 샤아쿠가 지금 탑 밀고 있네 그래도 지금 뭐 이건 이득이죠 1킬 땄으니까 저희가 아니 맘대로 시키랬더니 막 회쪽 보고 있네 이 친구가 막 아구찜 막 이런쪽으로 아니 봤어 맘대로 시키라고 했는데 아구찜 뭐 한 4만원 5만원정도로 보고 있네 어 으흠 당황스럽구만 음 으흠 뭐 어디수사 뭐 환상스키다시 하면서 어우 지리네 어우 어우 당황스럽네 어우 어우 돼 장난이야 근데 이게 최소 주문국이 14,000원이거든요 먹아먹어 치게먹어 저 주문좀 하고 올게요 어 그래 요구리가 먹었고 야 위드 밀겠는데 나스가 안내려오네 아 나스와도 지금 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고 샴푸 왜 이렇게 노딜이야 AP일텐데 템을 뭐 연운을 갖네 아 연운이라고 해도 저 그 저거 밖에 안나오냐 지금 템이 안나와가지고 틸이 하나도 안나와 일단 용부터 챙기죠 빵텅 던진 빵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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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올랐다 이거 잘 돌고 하나만 잡으면 무조건 잘 돌고 미드까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미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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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2차 미드 2차 미드 2차까지 가능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쳐 아아 이렇게 무리하네 윤바에 형님 이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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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하나만 잡았어야 했는데 잡았다 이거 잔다 궁 빠져있지 지금 뭐 있어요? 아 무리하면 안될것 같다 빼자 이거 다 나왔다 지금 나왔어 나왔어 일단 봇 봇 봇 봇 봇 진짜 이야 유 으아 바로 이것이 내 힘이다 파견이 왜이렇게 안오지? 형님 살림 거덜내는거 아닙니까? 모르겠어 파견이 왜이렇게 안오지? 내가 보기엔 주문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아 스테이크 굽기라든지 샐러드나 어떻게 갖다주시고 소스나 뭐 뿌려주시고 짜장면 한 그릇에다가 뭐 이런게 아닌 것 같아 배달이 짜장면 한 그릇에다가 뭐 하나 갖다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오늘 어떻게 보여주시구요 잔치각 나오네요 출전 뷔페 가게 진짜 거짓말지 피지가 사귄게 여기서 나타난 이게 진짜 사귀야 피지가 와 저렇게는 부치네 방탄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뭐지 시발 이 패기는? 빌즈 오토 걸고 나한테 기가 부르는 이 패기는 뭐냐? 정의 솔킬 따십니까 당연하지 족밥이지 저거 나오면 뒤지는거야 저거 딜 차이 존나 싶어가지고 저거 죽어 저거 아 갑자기 나한테 빌즈를 거네 깜짝 놀라서 개개는건줄 알고 갑자기 빌즈 오토를 거네 그래가지고 시발하면 뒤지려고 완전 멋있겠냐? 그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오면 확인하시는 걸로 그래 알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흫 기대는구만 어 형 카드 참고로 12000원 밖에 없다? 개이득 좋았어 갈래 들어갔어 싹 카드에 15000원 밖에 아니 12500원인가? 어 개이득 하아 그종일 날 놀라게 하겠다 새끼들 서랜드립 치고있네 완전 버스 타면서 미쳤네 오늘 지금 방종이야 진짜 오늘 진짜 방종이야 지금 깡패야 지금 미쳤어 지금 18명 이템 들고 있으면 다 터져 진짜 박살나 지금 아 지금 이쯤 되면은 애들 원구한테 마스터 튀어드리고 칠 때 됐어 내가 원래 듀오로 이기면 나랑 같이 듀오하는 애 있지 마스터 튀어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그냥 원구야? 네 저 마스터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랑 듀오하면 나랑 듀오하는 애 있지 마스터 튀어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니 들어오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나 빠진다 이거 아 아 아 아 이게 아 왜 던져 아 이거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이런 거 말해 이런 걸 말해줬어야 돼 진짜 형 이거는 두 명이 같이 들어간 거잖아 던진 거잖아 이건 근데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도 형이 승관이 심하게 하셔가지고 아 진짜? 아 비워지는 거 아니야 스코차이 별로 안나 생각보다 아 선배님 어서와 나신각인데 이거 음 장신구부터 바꾸죠 장신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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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샤코 진짜로 흘려주세요 이런거는 이런거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이런게임은 낮잉각에 나와 애들이 너무 봐봐 지금 루시안 이정도로 왕기했으니까 버스 타려고 마음먹은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종특이야 지금 영캔 오레스 타워시는거죠? 어 방태형 지금 존나 대충게임하는거야 탈걸 아는거지 이거 먹어요? 뭐야 미드 들어오는데? 이거 1차나 그냥 야 들어와 싸우자 이거 갈까요 상태형 궁 한궁 방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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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따겠다 저걸 뺐스 게이드 뭐야 어디까지 들어가 야 저 어디가 야 전면에다 잔나 궁까지 뺐는데? 바론? 진짜 낮인데 바론치다가 진짜 낮인 실드 나와 일단 바론 시야를 강제로 쟤네 끌어놔 진짜 여기서 바론까지 쳤다가 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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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왜이래 갑자기 자연스러운 바론 버스트 뭐하더라도 모를거 같긴 한데? 아 아파 야 이거 낮은 실드인데 낮은 실드인데 이거 낮은 실드인데 낮은 실드 낮은 각인데 먹었다 그래도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자쿠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자쿠 빼 빼 빼 빼 이거 먹었으면 이득이니까 빼 자쿠로도 사실상 형이 대신을 뺏으면 안 될거거든 어 아 야 낯을 실드가게라 했잖아 느낌이 방풀이다니까 나 비제이라고 알라보드 있다가 했잖아 100% 방풀이네 방풀이라니까 와 하나도 안되있고 거의 핵발음 수준이었는데 고시 라인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포기하고 왔잖아 지금 새끼들이 아 이게 형이 대시를 뺏으면 안됐어요 대시를 뺏으면 안됐어? 네 바로 뒤쪽으로 딜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야 됐어요 아 하고 아 맞아 그게 맞아 한마디 일찍 날릴게 일단 레드 먹죠 야 애들 좀 약간 좀 정신 좀 차이게 해야돼 특히 빵테온이 너무 대충 게임하는데 상대팀은 키를 골고루 먹어서 이거 진짜 게임을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하시고 빵테온이 게임하는게 지금 하는 꼬라지가 너무 대충해 스탑 애들 다 걸렸는데 우리팀 탑 빼는게 좋거든요 아 진짜 존나 대충해 지금 애들 게임을 안그냥 너도 좀 느끼지잖아 지금 형님이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형님이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 던졌어 지금 너무 못 컸어 상대적으로 지금 울편이 짜호템 뭐야 지금 불클에다가 네 탱탱 가자 살살 이제 무조건적으로 알아야되는거는 형은 피즈공을 무조건 마지막 안돼요 수근장신까지 가야돼 생각도 있고 가니까 맞잖아 네 일단 한타 때마다 피즈공을 무조건 피하는 걸로 아 진짜 낮은 실드가 아니다 샤코 누가 들고있지 바로 버프 지금 샤코 하나 들고 있을걸요 버프 저거 돌고 시바 탑에라 밀어야돼 이거 뭐라고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애들 존나 존나 얼타네 애들 무시안 여기서 얼마면 나쁘지 않겠다고 얼마냐 샤코가 이거 와서 뭘 하긴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네 언덕을 부시하던지 야야야야야 primeira 오늘 너무 비하면 좋았네 멋진 거기를 나만 너무 봐 야야야 빙벽 없네 빙벽 예 없어요 끝난거 같다 게임은 잘 풀렸어 끝내 이거 끝내자 이거 오늘 지면 진짜 방종이 있다 아 근데 이거 아쉽다 방종만 안돼 먹고 살아야 돼 아프리카TV 어떻게든 다 없어지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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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뭐 탔어요 이게 박살냈는데 게임을 피즈가 애프로 나온 곳에 피자고 잘 불었네 애들을 그만큼 힘나보다 지금 판테훈이랑 자고가 마지막에 잘해줬네요 마지막에 아 나 탕수증 먹어야겠다 넌 뭐 시켰냐 궁금해서 그래 그 회 종류별로 다 시켰어 아 진짜? 저번에 새벽에 보니까 좋아하더만 저거 거의 흡입하던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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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